계속해서 SBS 드라마 모래유행 용감의 주자력을 김인명상 씨의 무대입니다. 거기 지금 누구입니까? 거기 지금 무엇인가 내가 떠나버린 저 새벽 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 야위품들이 바람을 웃대는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애써 치우려 했던 내 기억 속에서 또다시 움직이는 것들 잊혀진 그리운 사람들 내 아버지와 같은 저 넓은 대기와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땅을 보며 내 아버지와 같은 저의 모습을 내 아버지와 같은 저의 호주의 내 아버지와 같은 저의 모습을 가진 그리운 마음의 주자력을 내 아버지와 같은 저의 모습을 하고싶은 그리운 마음의 주자력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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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